핵심 내용만 집중해서 배우는 파워 그래머 챕터 7 부정사 유닛 4 원형 부정사 함께 공부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형 부정사는 쉽게 말해서 two가 없는 부정사예요 동사 원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를 잘 기억하세요 A로 갈게요 지각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경우예요 일단 지각동사를 알아야겠죠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see 보다 그리고 hear 듣다가 제일 많이 등장해요 문장을 볼게요 I often hear my neighbor play the piano 나는 종종 듣는다 내 이웃이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자 여러분 피아노 연주를 누가 하나요? 이웃이 하죠? 이웃은 문장에서 뭐예요? 목적어죠? 그러니까 play the piano는 당연히 목적 보호겠네요 형태가 어때요? 원형의 형태죠 그런데 왜 원형을 쓸까요 여러분? hear 때문이에요 hear는 무슨 동사? 지각동사 참고로 왜 원형을 쓰는지도 알려줄게요 to가 없는 원형 부정사는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to 부정사로 쓴다면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느낌이죠 그런데 듣는 거 하고 연주하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someone saw you me break the window 누군가는 봤다 유미가 창문을 깨는 것을 목적어인 유미가 break the window를 하죠? 그러니까 break the window는 목적 보호 맞죠? 그런데 왜 break 원형을 쓸까요? 지각동사 see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본 것과 유미가 창문을 깬 것은 같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목적 보호의 원형 부정사 대신에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문장 볼까요? I heard him playing the piano 나는 들었다 그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자 그가 연주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동작이 연속되거나 반복될 때는 원형 부정사 대신에 현재 분사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질문 목적 보호로 과거 분사 pp를 쓰는 경우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문장 어떨까요?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I heard my name called 괜찮죠? 내 이름은 부르다라는 동사 call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call이나 calling을 쓸 수가 없는 거고 cold로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가 뭐뭐 되는 상황일 때는 목적 보호 자리에 과거 분사도 쓸 수 있다 지각 동사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사역 동사로 가볼게요 B 사역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원형 부정사 지각 동사 설명할 때 목적 보호로 원형 부정사를 쓰는 경우는 시간의 지체가 없는 동시동작이라고 했어요 사역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을 보세요 Dad made me walk to school instead of taking a bus 아버지는 시키셨다 내가 학교에 걸어가도록 버스를 타지 않고 자 Dad made me로 끝나면 조금 이상하죠? 뒤에 동작이 오죠? 이때 make를 우리는 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목적어가 뭐뭐 하도록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역 동사 make는요 상당히 권위적입니다 상하 관계에서 거의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면 곧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지체 없이 거의 동시에 하라면 바로 하게 되는 그래서 뭐뭐하게 만들다 이런 의미로 뒤에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세 번째 애문이에요 She had her son washed the car 그녀는 시켰다 그녀 아들이 세차하도록 Have 뒤에 사람으로 끝나면 또 이상하죠? She had her son 아들을 지금 출산하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이때의 have 도 메이크와 마찬가지로 사역 동사 뭐뭐하도록 시키다 뭐뭐하도록 시키다 로 해석됩니다 시간의 지체 없이 바로 세차하는 경우니까 wash the car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거예요 밑에 문장을 볼까요? She had her shirts washed 그녀는 시켰다 그녀의 셔츠들이 세탁 되도록 셔츠가 직접 wash 하지는 않죠 wash 되겠죠 그래서 washed 과거 분사로 쓰는 겁니다 수동관계니까 이해되시죠? 밑에 문장을 볼게요 It will help him start his own business 그것이 그를 도울 것이다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그가 직접 사업을 시작하니까 능동이죠 이때 원형 부정사 start를 쓰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It will help him to start his own business처럼 목적 보호 자리에 to start를 쓰게 되면요 약간의 시간의 지체가 있는 느낌이니까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겠죠 help 뒤에 목적어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면 직접적인 도움 to 부정사면 간접적인 도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고르다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C로 갈게요 원형 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을 보겠습니다 관용적 표현이라는 것은요 굳어진 형태로 거의 예외 없이 쓰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덩어리로 외우는 게 제일 좋다고 했죠? 문장 볼게요 1번 It's late You had better go to bed now 늦었어 지금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어 라는 느낌이죠 had better 는 하나의 조동사로 생각하면 좋고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의 형태가 따라오게 됩니다 2번 볼까요 I cannot but feel sorry for him 나는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그쵸? 자 cannot but 뒤에 동사 원형 형태가 오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로 해석이 되고 살짝 바꿔 쓴다면 cannot help ing 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덩어리로 기억하는 게 제일 좋겠죠? 3번 I would rather stay here alone 나는 낫겠다 머무르는 것이 여기에 혼자 자 would rather는요 뭐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뭐뭐 하는 게 낫다 라고 해석이 되고 뒤에는 원형 부정사를 씁니다 자 원형 부정사 정말 중요한 거 많았죠? 정리해 볼까요? 핵심 포인트 1번입니다 지각 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그 뒤에 목적 보호로 능동인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를 씁니다 수동인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씁니다 2번요 사역 동사 make, have, lesson 뒤의 목적어를 갖고 그 뒤에 목적 보호로 능동인 경우에는 원형 부정사 수동인 경우에는 과거 분사를 갖습니다 마지막 3번 사역 동사 help는 목적어 뒤에 목적 보호로 원형 부정사나 투 부정사 모두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 깔끔하게 잘 되셨나요? 꼭 복습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